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12시간 사냥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정도 사냥을 했고요 보스를 잡아가지고 매수가 많습니다 8억 4천 정도 되고 아마 경매장 것도 몇 천만원 정도 추가됐을 거고 경부 판 것도 있고 이것저것 추가가 됐고요 잼스톤은 80개 먹었습니다 물방울석은 5개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있죠? 아 그렇습니다 아 요새 경매장에 팔리는 물품이 대비 쉽지 않아요 팔기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 팔린게 아 아 카이 해요 메커네이터 슬래셔 파이렛 핀처킨 리벤즈가 마네킹 슬래셔 리벤즈가 큰 것들이 잘 안 팔리네요 쉽지가 않네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닉 We'll be out of sun 6 8 10 10